세종대는 디저트 스포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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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저 세종대는 스포스틱 그냥 듣기 싫어 ㅠㅠ 여기 회사 그냥 아 아 아 컨템 컨템 무슨 컨셉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내가한테 이거 봐 너가 영문 여기랑 같이 찍어줘야지 당연하지 아니 집 찍고있다 아니 집 찍고있다 아니 집 찍고있다고 기다려봐 이거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한 바퀴 들어왔어 저기가 보여야 된거 아이가 아니 야 내가 그렇게 할래 니가 야 거의 드론이거든 드론 우와 이거 들고싶다 여기 그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뭐라고 해야되지 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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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새끼 진짜 쓰레임같다 찍어가네 야 진짜로? 야 이거 영상 못쓴다 이거 연정아 아 아 귀여워 귀여워 한 번 더 원호 한 번 더 아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하나 장치인데 어 하나 둘 셋 쨔 오케이 자유질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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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질대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무 웃겨 다음날 저번에 왔을때는 테이블링 자체를 못했어 테이블링이 마감했더라고 응 우리가 딱 오픈할때 마차도 알겠어? 오 맛있어 ㅕㅂㅜㅜ 오 맛있다 치즈가 맛있다 해외에 나니 오늘의 바람과 함께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. 유럽 연결을 해야합니다. 어 싹이다. 하제! 하나, 둘, 셋! 하이팅! 가도 되겠는데? 야 지금이다! 유튜브다! 조금만 더 조금만 더! 못 봤어요? 저 물고기 말고 어 맞아 근데 파란색 운동 간다니까? 근데 이만한 물고기는 먼저 먹었어요? 방어! 방어! 아 방어예요? 나 방어! 그런 애들 잡았어요 이제 방어때 아까 내려갈때 못 치고 말았잖아 맞아 걔네들 이거 작은 물고기 먹으려고 어 네 저게 할 수 없는 족수야 오 가! 가! 비디오야 가! 비디오라고!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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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바삭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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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적인거 아이가? 맛있어 맛있어?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안녕.